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무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 백제 무왕은요 30번째 임금이죠. 그래서 이제 600년의 왕이 돼서 641년까지 왕이 있었으니까 뭐 40여 년 동안 굉장히 오랜 동안 왕이 있었던 임금이었죠. 이 무왕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 최초의 향가라고 평가받는 그 서동료의 주인공입니다. 여러분 서동왕자와 서나공주 이야기 들어보셨죠. 이제 요지는 백제 출신인 서동왕자가 말을 캐든 그 서동왕자가 신라의 경주로 가서 이 서동료를 퍼뜨려서 서나공주가 왕실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그 쫓겨난 서나공주를 나중에 훗날에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.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이 서동료대로 하면 무왕의 부인이 신라의 공주고 신라왕이 당시 선덕여왕이었으니까 진평왕과 선덕여왕이었으니까 결국 이 무왕은 제2기간 동안에 자기 처갓집을 군사적으로 여러 차례 공격한 셈이 되거든요. 실제로 이제 무왕이 신라를 많이 공격을 했었거든요. 이건 정황상으로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 무왕하면 또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이제 사비, 수도가 사비인데 이 수도를 지금의 익산으로 옮기려고 했다. 또는 사비를 놔두고 익산을 제2의 수도로 건설하려고 했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지금의 익산에다가 풍거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익산에다가 이 거대한 사찰을 짓는데 이 사찰이 바로 유명한 미륵사입니다. 그런데 이 미륵사의 가운데는요. 거대한 목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목탑의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탑이 있었는데 지금 가운데 목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 탑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. 서쪽 탑이 지금 남아있는데 바로 이겁니다. 그런데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요. 자, 목조탑 양식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높았을 거라고 보고 있죠. 물론 가운데 목탑은 더 컸겠죠. 지금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.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이제 해체를 해서 다시 이제 보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탑을 이제 하나하나 다 뜯어내야 되는데 이걸 뜯어냈더니니까 여기서 사리봉왕기가 나왔어요. 자, 이 사리봉왕기를 찬찬히 읽어봤더니니까 놀랍게도 이 미륵사의 이 탑을 건립하는데 시주한 사람이 누구냐. 바로 무왕의 부인, 즉 왕비였던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서동료의 그 설화와는 다른 이야기죠. 사실은 이 무왕의 실제 정식 왕비는 백제 최고의 기족 가문이었던 그 사택적덕의 딸이었다는 거죠. 자, 여러분 지금 이 설화의 주인공 실제와 이 설화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실제 역사 조금 다르네요. 자, 여러분 지금까지 백제의 설화원제 임금 무왕의 이야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